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서울경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코너의 사설을 보고 있는데요. 트리하우스 푸즈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PB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또한 한국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물가가 가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격을 좀 저렴한 품목들을 좀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트리하우스의 PB 상품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된 거죠. 뭐 트리하우스 푸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식품 쪽인 것 같고 식품 쪽 그러니까는 과자나 음료수 같은 30여가지의 식료품을 제조해 가지고 월마트 등의 대형마트나 레토랑 체인에 납품하고 있는 거죠. 유통업체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PB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회사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트리하우스 푸즈라고 하는 곳에 이사로 2007년 민주당의 대선주자였던 브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 회사에 이사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미 지금 현재 미국 최대 PB 식료품 공급사이죠. 본사는 일리노이즈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본 적도 없고요. 다만 이 트리하우스 푸즈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PB 식료품 공급업체로 성장을 했는데 2005년에 장립하고 2010년에 매출 20억 달러를 달성하고 지금은 글로벌 500개 기업 중에서 44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2022년 1분기에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월가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 기준으로 주가도 41달러로 올해 최저점 대비해서 36% 올랐다라고 하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런데 갑자기 급등하는 밥상 물가에 국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PB 상품을 내놓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죠.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를 가서 이마트의 PB 코너에 가서 과자들과 과자 그리고 만두 그리고 뭐 PB 떡볶이를 몇 종류를 샀어요. 실제로 왜 샀냐라고 했더니 뭐 다른 브랜드의 상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실제로 10%에서 20% 이상 저렴했던 거죠. 가격이 저렴했던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집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맛을 비교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CJ에 비비고 만두하고 이마트에 만두하고 비교해서 맛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PB 상품들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의 햄버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마트의 노브랜드 버거가 가격이 어떨까 맛은 어떨까라는 관심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서 종사할 때 PB 상품에 대한 감옥을 담당해서 이제 사내 강의를 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떤 인식이었냐면 PB는 PB가 적합한 분목 적합하지 않은 분목이라고 그 당시 2000, 한 56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했죠. 2006년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전은 PB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가전의 TV 같은 경우에는 PB가 적합하지 않고 뭐 화장지 같은 경우에 저퀄리티의 싼 상품들은 화장지도 PB로 가능할 수 있다. 뭐 청소용품들, 밀대글레나 아니면 부치포 같은 이런 것들은 PB 상품으로 가능하지만 좀 브랜드 상품, 고관념 상품들은 사실 PB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이어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상품을 공부하는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바이어나 아니면 상품을 제공해주는 공부업체, 협력업체들이 고객을 바라볼 때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소비 패턴이 그러하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PB 상품으로 가전제품, TV나 냉장고나 세탁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PB의 범위가 확대가 됐죠. 예전에는 일회용품, 젓가락, 일회용수저, 일회용용기 이런 것들 정도가 PB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샴푸나 린스나 이런 것들도 PB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의자, 책상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PB 상품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연필이든 색종이든 지우개도 PB가 가능하고 PB로 만들 수 없는 상품이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이렇게 PB의 영역이 되게 확대가 됐는데 확대가 된 건 다름 아닌 고물가, 저임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안, 경제 충격 때문인 거죠.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PB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더욱 더 드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물가 때문에 되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유통업체의 상표 그러니까 PB 상품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랬을 때 우리의 생활비가 그래도 10%에서 20%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제로페이라고 해서 제로페이 9만원을 주면 제로페이 10만원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번개장터 이런 곳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죠. 이미 선진국 사람들은 옷을 물려받아서 입고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새 옷을 사는 걸 매우 꺼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차를 되게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차를 평생 끌고 다니면서 DIY로 직접 정비하면서 타고 다니죠. 왜 그러겠습니까? 불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적응해서 사는 거죠. 우리도 점점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지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뭐 서울경제의 만파시죠? 그 나와있는 사설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죠. 이 사설의 논설위원은 임석훈 논설위원이신데요. 이분이 알려주셨던, 적으셨던 트리하우스, 트리하우스 푸즈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걸 저 또한 서울경제 논설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아마 이러한 얘기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PB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PB제조사, PB식품제조사가 아마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하고 아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점점 더 집중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가시하고 드러내고 브랜드를 좀 더 선호하는, 좀 뭡니까? 과시 소비가 많았다라고 하면 럭셔리를 좀 더 추구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더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는 밸류 포만이 돈을 좀 더 절약하는 쪽으로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좋은 모습일까요 나쁜 모습일까요? 좋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이 되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좀 더 실생활에, 현실에 맞는 생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좀 더 절약하고 아끼고 현명해지는 모습들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좀 더 밀도 있게, 좀 더 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절약을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한다. 뭐 예를 들어 대략 생각해보자고요. 뭐 버스비라고 해보자고요. 뭐 출퇴근을 버스로 하면 30분 걸리고 자전거를 타면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사람이 30분 버스를 타면 왕복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근데 두 달에, 두 달 동안 예를 들어 자전거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두 달만 지나면 그 버스비를 뽑는 거죠. 그리고 1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되면 1년이 12달이니까 5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이잖아요. 자전거 타는데 사는데 10만 원 덜어다 쥐고,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죠. 자전거를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출퇴근을 하면 1년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10년이 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500만 원 금액보다 더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 때문에 건강이 덤으로 오는 거다. 대략 500만 원은 덤인 거고, 건강을 지키는 규칙적인 운동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자산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을 자전거를 타고 오며 가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좀 더 삶을 단단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더 다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을, 1년에 50만 원을 절약했다. 그리고 건강을 챙겼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형의 자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PB 상품을 선호하고 좀 더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품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이런 모습들은 절대로 시간을 흡의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밀도 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현명한 모습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니시면서 PB 상품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다른 브랜드 상품들보다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지 그리고 상품의 원산지나 아니면 성분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를 항상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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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